여기는 12강의 3번이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볼 거야 낱말의 쓰임을 찾으려면 문장의 주제를 찾아서 이 주제의 흐름에 벗어나는 단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우선 첫 문장을 한번 볼게 자 우리 4th pieces 이렇게 보이지 자 종들에게 있어서 이랬다 자 근데 뒤에 바로 분사가 꾸며져 자 approaching 이라는 거는 접근하고 다가가는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꾸미면서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 extinction으로 다가가고 있는 종지 자 우리 extinction 그러면 뭐야 멸종이지 멸종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이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자 우리 멸종위기에 처한 이란 단어는 우리 endangered가 있어 endangered 다시 말해서 여기는 endangered species에 관한 얘기야 자 그리고 우리 분사는 여기다 approach it 쓰면 안 된다 지금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는 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돼 멸종위기에 다가가고 있는 종에 대해 있어서 자 이 동물원들이 can act as 우리 act as 그러면 이제 뭔가 작용하다 라는 뜻이야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됐거든 자 동물원이 뭘로 as a last chance for survivor 생존의 마지막 기회로서 동물원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야생에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은 무슨 이제 그 동물원에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얘네 어떤 그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지 자 우리 1번에 recovery 자 우리 recovery 복구 회복이란 뜻이야 자 프로그램에 붙었으니까 이제 복구 프로그램 이렇게 되겠네 자 복구 프로그램이 are establishes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왜 to coordinate 우리 coordinate 하면 통합하다 조정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통합하다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복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복구 프로그램 맞지 왜냐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이니까 recovery는 맞게 되어 있지 자 뭐를 통합하냐면 the efforts of a field conservationist 우리 conservationist 그러면 이게 환경운동가들이다 자 그러면 필드가 붙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환경운동가들이야 현장 환경운동가들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 wildlife authorities 그러면 야생동식물의 당국이야 당국 자 야생동식물을 담당하는 그 당국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회복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을 다시 살리려는 뭐 그런 거니까 복구가 맞게 쓰여 있지 자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우리 여기서 population 인구가 아니라 population지가 동물한테 있으면 이제 개체수야 자 그러한 종들의 개체수가 diminish 줄어들메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 우리 diminish는 안에 mini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야 자 줄어들메 따라 it is not unusual for just to start the captive breeding programs 자 우리 it은 가주어고 여기 to부터 끝까지가 진주어고 자 앞에 있는 for 주즈는 의미상 주어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석해 자 이 동물원이 captive breeding 프로그램이라는 게 우선 여기서는 핵심어야 얘가 포획사육이야 자 포획사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은 not unusual 둘 다 부정이야 회석을 하면 긍정이 돼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그냥 보통 그런 일이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어쨌든 아까 우리 김인희씨가 맞냐 맞지 왜냐하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엔 개체수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 체수 김인희씨 써야지 뭐 확장해가다 expanse expand 또는 increase 이런 단어 쓰면 안 돼 여기는 자 줄어든다라는 단어 우리 김인희씨나 아니면은 뭐 우리 decrease 감소해가다 또는 reduce 자 이런 단어를 써줘야 맞겠지 왜냐하면 줄어두지 지금 왜냐하면 멸종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동물원들이 이런 개체수의 복구 프로그램을 만든 게 포획사육이야 야생에서 이제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니까 잡아다가지 않아서 키우려는 거겠지 자 캡티브 브리딩 앱스 to produce against extinction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이제 우리 핵심어야 보호핵사육이 작용을 합니다 무슨 작용이야 보호하는 작용을 해요 자 우리 against 뭐 뭐에 대항해서 아까 extinction 멸종에 대항하여 이런 종두를 보완에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자 캡티브 브레드 그러면 아까 우리 브리딩에 나왔는데 이 브리드가 이렇게 쓰면 동사 원용으로 쓰면 사육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개 여기는 이제 과거 분사로 이렇게 쓰면 포획사육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어떤 경우에는 포획사운된 인디비저스 우리 인디비저스 우리 인디비저스 그럼 이제 동물 하나하나의 개체군이야 개체군 자 이런 포획사육된 개체군들이 maybe releases 아마도 release 풀어주다 방생하다 뜻이니까 방생 될 수도 있어요 back 다시 into the wild 야생으로 그치 자 우리 서플리멘팅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사인데 우리 서플리멘트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뜻이거든 그럼 자 우리 여기서는 보완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자 뭐를 보완해? 야생의 개체수들을 자 이런 거지 자 어떤 경우에는 동물원에서 포획사육을 한 다음에 뭐 얘네가 이제 어느정도 살만하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낸단 말이야 그치 그래야 이제 야생의 개체수가 보완이 되어지겠지 자 this is most successful in situation where individuals are on increased threats during a particular life stage 이렇게 보이고 자 우리 this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아마 이 문장의 이 흐름을 물어보는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순서를 물어보는데도 많이 나오니까 이 this를 잘 정의를 해야 돼 자 이게 가장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성공적입니다 자 이게 뭐야 앞에 자 지금 아까 이 포획사육한 개체군들을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게 자 상황에서 가장 성공적일 때 외열부터 가로 묶으면 자 이 외열은 앞에 나와 situation을 꾸미는 관계부사인데 우리 situation이 보통 상황에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신에 관계부사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얘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하고 뒤에서 전체 사람 같이 쓴다 그래서 얘는 이니치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선생님은 가로 묶은 부분부터 자 여기까지가 어떤 상황인지를 꾸며줘 자 그럼 아까처럼 포획사육했던 개체군을 야생으로 다시 돌려보내는게 가장 성공적인 시추에이션은 뭐냐면은 개체군들이 우리 threat 그러면 위협이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을 때 during 언제 동안이냐 particular life stage 그러면 이제 특정하냐 특정한 어떤 생애 주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생애 주기라는 게 뭐 우리 동물이 딱 태어나면 알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조금 새끼였다가 이제 성체가 되잖아 근데 특정한 생애 주기 동안에 가장 큰 위험을 받는 개체군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처럼 얘네를 갖다가 좀 우선은 그 위험한 그 단계 동안에는 포획을 해서 사육을 하다가 그리고 얘네가 좀 이제 그런 위험한 시기를 지나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this는 정의를 내렸고 3번에 이제 특정 생애 주기가 맞냐 이걸 우리가 풀어야 돼 뒤에 내용을 한번 볼게 자 for example 예를 들면 turtle eggs 자 우리 이제 거북이 알들은 maybe removed remove 된다는 게 제거되는 거겠지 제거될 거예요 자 from 어디로부터 high risk locations 가장 위험이 많은 지역으로부터 얘네를 제거해 가겠지 until after they hatch 언제까지 그들이 부활을 한 후에까지 그러면 특별 생애 주기가 맞네 왜냐면은 자 아까처럼 이제 거북이 알들이 이제 부활을 하기 전까지가 가장 위험한 거지 자 그러면은 그 가장 위험한 이 알의 상태에 있을 동안에는 얘네가 이제 그 위험을 당하는 로케이션 지역으로부터 얘네를 없앴다가 그 다음에 아까 그들이 부화할 때까지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화한 다음에 돌려보내는 거니까 특정 생애 주기가 맞게 되어 있지 자 this may increase number of turtles 이게 아마 그 수를 증가시킬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디스는 아까 앞에 놨지만 이제 그 가장 그 거북이 알들이 위험한 그런 어떤 시추에이션에 있을 때 얘네를 부화할 때까지 그 위험한 지역으로부터 잠깐 리무브 시켜 놓는 거 자 이게 아마 수를 증가시키겠지 왜냐면은 얘네가 세계 어떤 특정 기간 동안 위험을 받을 때 얘네를 잠깐 떼어놨다가 다시 돌려놓는 거니까지 자 that 부터 가로 열면 survive to adulthood 가로 다듬게 자 여기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털을 지가 주었는데 어떤 거북이의 수를 증가시키냐면은 살아남는 그치 자 언제까지 adulthood가 성체야 성체 거북이가 성체가 될 때까지 살아남는 이런 거북이 수를 증가시키겠지 왜냐면 그렇게 위해서 얘네를 위험했던 장소로부터 리무브 시킨 거니까 자 Crocodile Programs 자 Have also been successful 그러면 이 악어 프로그램 또한 성공적이여 왔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성공적이여? 우리 여기 계속해서 밑에 예시가 뭐냐면은 얘네를 잠깐 떼어놨다가 가장 위험을 받았던 시기나 그치 그럴 때 잠깐 얘네를 어때 그 리무브 시키거나 아니면 포획을 해가지고 갖다 놨다가 그리고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는 그치 아까 릴리즈 시킨다 그랬잖아 자 근데 이제 악어의 프로그램도 또한 성공적이여 왔는데 어디에서 Protecting Acts and Hatchlings 아까 해치가 부하하다고 그랬지 이 해치링이 자 요건 이제 부하한 유생이야 딱 알에서 태어나온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알을 보호하고 부하한 유생을 보호하는 데서 크로커다일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었다 그럼 이제 크로커다일, 악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겠네 얘네가 특정 위험한 시기 동안에는 잠깐 포획을 해서 키우다가 얘네를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러겠지 자 Capturing Hatchlings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자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으로 포획하면서 이렇게 돼 있네 이 단어가 맞는지를 봐줘야 돼 우리가 자 뭐를 보일게? 아까 부하한 유생은 자 우리 Once 접속사 여기서는 일단 뭐 뭐 하면 이란 접속사 일단 그들이 자 우리 Be equipped to 이렇게 하면은 갖춰지다란 뜻이야 갖추고 있다 일단 그들이 더 자 스스로를 보호할게 잘 갖춰지면 이 유생들을 포착을 해? 아니잖아 아까 얘네가 가장 위험한 시기에 포착을 했다가 얘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방출시킨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얘네를 포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Release 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어가 틀렸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아까처럼 내보내주다 Release 또는 우리 Letting Out 우리 Let Out도 내보내주는 거야 아니면은 Setting Free 그치 아까 특정 시기 자 특정 위험한 시기 동안에는 포착을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잘 보호하도록 더 잘 갖춰지고 나면 이 부하한 유생들은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자 여기 틀렸지 자 5번에 자 요거를 이제 고쳐줘야 되고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 요거는 12강의 3번은 여기까지야